안녕하세요 여기 제재해서 지금 자연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판매 달려면 앞으로 5년 정도 이상 나갑니다 이 나무는 그렇지만 지금 이거 5년 정도 이상 판매 나가고 지금 우리 건조해 놓은 나무는 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옵니다 이 나무는 비 맞고 햇빛 나고 자연 그대로 3년에 5년씩 말라야지 말라야지 무늬도 좋게 나고 나무도 덜 갈라지고 좋은 제품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번에 도마 도마 추첨 한다 그랬죠 도마 불빙가 이겁니다 부빙가 색깔이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 무늬 나무는 부빙가 무늬고 무늬입니다 뒷면에 또 나무 자연을 잃고 이거는 대학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쓸 수 있습니다 대학 목적이기 때문에 부빙가 이벤트 도마해서 만들어낼거 보여주겠습니다 이 나무가 다 도마입니다 부빙가 저 이거는 클라라 월넛 클라라 월넛 부빙가고 저는 이거 만들어서 대학 목적 유튜브 구독자로 해서 아껴 아껴서 한 번 한 번에 다 쓸 수 있게 내가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마스크 끼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얼굴도 좀 보시라고 요번 대구 9월 14, 15, 16, 17 에스코 에스코에서 대학 목적 전시 갑니다 제가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가 있습니다 자와 같이 얼굴 보고 싶은 분은 대구 에스코 전시 오십시오 항상 얘기했죠 부빙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부빙가를 제가 요번에 준비해서 많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역시나 부빙가입니다 부빙가 부빙가요 지금 내지는 FC 작업해서 갑니다 이거는 대추나무 이거는 대추나무입니다 이것도 대추나무 이것도 대추나무 여기에 있는 거 다 대추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요번에 대구 에스코 전시 가게에서 저렴하게 제가 내놓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는 사실 통 큽니다 어차피 부빙가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제가 이벤트 합니다 요번에 대구 전시에서 한 30% 할인해서 판매할 겁니다 요번에 기회 오셔가지고 에스코 에스코 14 15 16 17입니다 대구 에스코로 꼭 오세요 요번에 대구 에스코 에스코 전시 갈라고 물건 준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노일럿 일반 노일럿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에폭신 내진 에폭신 내진 작업하는 중입니다 요번에 대구에 월넛도 많이 가지고 가고 부빙가도 역시나 가지고 갑니다 분비상 일반 월넛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넛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얘기하지만 월넛도 비슷한 나무입니다 클라라 월넛 요것도 클라라 월넛 요것도 클라라 월넛 사실 월넛하고 네인트리하고 어떤 나무가 강도가 더 강하냐 저는 네인트리입니다 월넛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 정도 되면 클라라 월넛이 네인트리는 상당히 싸요 근데 가격 대비 가격 대비 네인트리가 제일 낮습니다 저렴하고 막 쓰고 강도는 월넛보다는 네인트리가 더 강합니다 소비자가 저렴하고 막 쓰는게 좋습니다 비싸면 좋은건 좋겠지만 저는 200만 미만 때 의자하고 벤처 다 하고 200만 미만 때 그게 바로 네인트리입니다 네인트리 같은건 상당히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사를 하겠지만 우리 네인트리이나 월넛 나무 짜투리 짜투리 이게 바로 도마 이걸로 도마를 만들어서 내가 역시나 구독자리에서 선물을 줍니다 지금 이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사이즈 작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추나무 사이즈 좋은거를 제가 행사해서 저렴하게 내놓을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언제 나온다고 공개를 할겁니다 그때 오셔서 저렴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언제 오셔서 저렴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 차 좋네요 아 차 좋아요 차 뭐 차 좋아요 그냥 나는 내가 몸 편하게 좀 열심히 일하게 해서 못내고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에스코 대구 에스코 갑니다 10월 14 15 16 17 4일간 저는 4일간 있습니다 13일 날 설치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대구는 내가 가면 꼭 막창 막창 참 좋아요 저하고 막창 먹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 댓글 달아주세요 역시나 막창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나 다섯 분 창고에 행사 할인 코너가 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누구나 카페나 책상이나 뭐 테이프나 저렴하게 사신분은 지금 우리 행사하는 여기 행사 아예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금액이 뭐 뭐 20만부터 20만부터 있습니다 20만부터 있으니까 여긴 아예 행사하기 때문에 오셔가고 직접 오셔가고 저 물건 구매하세요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사 할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서 믿고 좋은 제품 좋은 많이 구매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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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 오늘 사진 해보려고 빨리 만듭시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4일 오늘 10월 4일입니다 지금 11시 한 40분 됐습니다 11시 40분 됐습니다 11시 40분 되도 멀리서 많이 왔습니다 네 멀리서 직접 보고 네 사진 찍는다 좀 잘 해드리세요 네 우리 실장님 잘 좀 해드려요 전부 다 잘 해드리세요 잘 해드리세요 부빙가 전세계 부빙가 이건 900만원짜리입니다 2400짜리 야 이거 2400 2300 무늬는 부빙가는 무늬가 상당히 좋아요 무늬가 상당히 좋죠 이런건 900만원입니다 나무는 부빙가는 무늬 따라 가격이 많이 납니다 이런건 지금 300만원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30% 300만원 30% 210만원입니다 부빙가는 210만원짜리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부빙가 사셔가지고 부빙가를 여러분께 저는 내가 돈 없지만 나무는 많다고 했잖아요 부빙가 무시가 많아요 그리고 부빙가는 수입 안됩니다 저 원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은 저밖에 없습니다 동남아도 없습니다 요거는 좀 250만원이에요 250만원 30%면 얼마입니까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침대 헤드 요거를 가서 요번에 전시합니다 침대는 이 헤드만 사면 밑에 걸 고정 가격이고 헤드만 사면 뭐 넣으면 됩니다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요 요번에 대구에 13일부터 13일부터 13일날 설치 14 15 16 17 10월 14 15 16 17 4일간은 대구 에스코에서 전시합니다 대한민국제 대표 유튜브 구독자와 같이 막창에 막창 드실 분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대구 막창이 어디에 맛있느냐 어디에서 맛있느냐 추첨해주시고 역시나 막창을 제가 사겠습니다 한 번에도 두 번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대구 가서 좋은 가격에 좋은 이벤트를 불빛말을 하겠습니다 나무 많이 가갑니다 좋은 나무 자 감사합니다 희망찬 기업 행복한 기업 목재의 명락 대한목재 저녁하니까 싶으면 언제 있는지 오세요 좋은 날씨 좋은 날씨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